잉턴? 와 잉턴 좀 나 너무... 너무 엉덩이 아니야? 손잡고 안녕 징징이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를 나왔는데 사실 우리 회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사 선물로 이 넓은 테라스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선물을 해주려고 이렇게 주문을 해놨어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야외에서 여기 신문지 깔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3, 2, 1 직장 갔다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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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원래 뭐 이렇게 막 퍼즈를 내고 이런 거 좋아해요 1, 2, 1 2, 3, 2 5, 2, 1 점심 1, 2, 1 1, 2, 2 1, 2, 2 2, 3 2, 2, 1 난 생선 하나 끝났어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약한데? 이건 너무 조리비용을 할 게 없어서 사실 못 막을 때가 없어서 지금 그냥 척척척 한 두번 짝퉁하니까 끝났어 하나 끝! 동자가 좀 어렵겠지? 좋은데? 간단한데도 예쁘다. 색깔도 예쁘다. 이거는 상자 까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여보세요? 아 네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전화드려볼까요? 요즘에 보험 들으라고 전화를 많이 받지. 나 이거 보험을 챙겨야 할래. 오 진짜 근데 통화하면 다 그런 얘기예요. 글쎄 너무 힘드셔야 될 것 같다. 보험 추천해 드리려고. 이거 진짜 보험가 아이가. 집에서. 어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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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리를 주문해가지고. 그래서 조립하는 걸로. 주문을 했는데. 하구 나면 막 이렇게 푸드 탐도 있잖아. 형. 박스는 튕는데. 찍는 거 아니야? 그냥 커피 마시고 여기 와서 커피 먹고. 혼자 밥 먹기. 귀찮을 때 와서. 같이 밥 먹고. 회의하고. 회의하고. 네... 근데 여기도 아니면 다들 직접 찍어주세요? 아, 의자는 설명서 안 듣고 그냥 펼쳐보시는 거? 응 안 받을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워낙 이런게 또 잘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조립이 아니에요. 이건 조립이 아니에요. 우선 내가 주문을 잘못한 거야. 그렇지만 아니 주문을 잘못한 게 아니라 조립인 줄 알고 난 되게 엄청 많이 막 돌리고 나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돼 있네. 일단 이렇게 세트로 하시니 구성이 좋잖아. 세트로도 너무 예쁘고 하고 나서 한 번 탱탱한 소리가 나야 되네. 엉덩이로 하긴 해. 힘이 약하니까. 왜 즉 소리 안 나냐. 오른쪽 엉덩이 힘이 부족했어. 지금 혼자 다 이렇게 살짝 죽겠네 이거. 도와주고 깼는데. 야 왜 땡 컷에서 이걸 시키고 지금.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아 이건 언니 뭐가 없잖아. 그냥. 의자 피고. 보지 않고서 선에 감각을 다 붙여서. 하. 하. 안녕 진지인들. 일단 오늘 이렇게 회사에 크림픽이라는 가사를 내가 직접 조립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세팅을 해줄 수 있는데요. 난 아주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오늘 이거 해주고서 나는 회사 명함을 받았어. 그리고 회사에 자리가 생겼어. 나는 평소 처음으로 내 명함이 생겼는데 딩티비에 좀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출근도 하면서 회의도 하고 내가 만든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우리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. 사실 지금 이거 하느라 약간 기억이 좀 빠졌는데 밖에 나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기분도 좋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얘기를 하는 게 나 너무 좋았어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명함도 받았고 내 자리도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우와 나 명함 처음 내 거 명함 처음 만드는 거야. 근데 원래 명함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야? 나 직도 뭘로 해? 실장님 팀장님 다 있죠? 베리 사원까지 다 있어요. 그럼 그 밑에는 뭐예요? 인턴. 나 인턴이야. 저는 박 이사야. 나 누구랑 얘기해? 내가 아무도 대답 안 해. 내가 이사 나니까 오늘부터? 퇴사할게. 퇴사 안 돼. 퇴사 안 돼. 퇴사 안 돼. 퇴사 안 돼. 노트북도 준다면서요. 회사에서. 이상하기가 쉬운 줄 알아? 그러게 어렵네. 명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아니잖아요. 금속 일수가 좀 채워지면 저희가 정식으로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. 나의 명함이 나왔어. 징TV 디렉터. 짠. 이렇게 해서 영희는 이렇게 딱 박지현. 이사님. 네. 네? 이사님. 이사님. 그렇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. 이사가 될 걸 알았대. 이렇게 해서 탁 여긴 이제 내 자리지. 야. 다 어디 갔어? 나 이사 됐어. 다음에 올 땐 영희는 이제 이사님 자리 세팅 돼있나? 여기저기 다 자기가 해야 돼.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? 아아앗. 여기. 여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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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